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족구의 김대영입니다 2022년 충청남도 족구리그 승강제리그입니다 이번은 J4의 경기를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천안총룡 YB와 아산족구단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천안총룡 YB의 공격수는 홍재원씨 아산족구단의 공격수는 최선동씨가 되겠습니다 코트를 가르네요 앞쪽에 보이는 팀이 천안총룡 YB팀입니다 매트 건너편 쪽에 있는 팀이 아산족구단 최선동씨가 공격을 갖고 있고요 1세트 막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산족구단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격이 스페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퇴근 타이안 타이안 나이스! 나이스! 내 쪽 안 들어! 아! 이하리 안 들어! 나이스! 3대 1러 아산족부단 리드 3대 1러 아삼 4대 cessivamente 1, 2, 3, 2, 3, 2, 1 아, 예수입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 그럼요. 아, 각국을 쇼하지 않았습니다. 자, 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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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너네. 으이~! 할 것 같은데? 아유! 피해 mig 안아 groceries! ihr Pilot. 에이~! 에이~! 4, 5, 4 5, 6, 6 1 1 2 1 1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6대 4로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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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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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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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아산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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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아산 14대 10대입니다. 15대 10대입니다. 1위. 1위. 2위. 3위. 14대. 15대. 15대. 아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나이스 나이스 오 십사 때 십샘인데 15대 14 옆자리 있습니다 킬 수가 없네요 심판이 자꾸 오신분이 있습니다 킬 수 있습니다 신강제는 킬 수가 있습니다 당진에서도 신강제 할 때 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15대 14로 마산 천안청룡 YB 홍대원 씨가 1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잘 찼어 잘 찼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6대 16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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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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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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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으로! 안으로! 간다! 안으로! 아! 왜 이러고! 예! 아! 어! 어! 16대 16! 15 17 대 16 17 대 17 입니다 4팀 맞고 불절도 했네요 7대 17 18대 17입니다 19대 17로 천안청룡 YG 흠재원씨가 1세트 승리했습니다 교수까지 가서 여기는 할리족구입니다 감사합니다